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 기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마틴 기타 스탠다드 시리즈보다 확실히 좋아진 기타로 많이 평가되고 있는 모던 디럭스 시리즈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타가 바로 D42 모던 디럭스라고 생각되는데요. D42 모던 디럭스는 현대적인 마틴 기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섬세하고 깨끗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빈티지 형태의 마틴 기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두 부류 모두 만족할 만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D42 모던 디럭스는 어떠한 특징이 있기에 이렇게 취향을 잘 저격하고 있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시리즈의 D42는 굉장히 시원하고 힘있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단 깔끔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D42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사운드에 무언가 더하여 기타를 제작한다고 할 땐 측 후판을 바꾼다는 등 커스텀 오더가 같이 진행되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굉장히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D42 모던 디럭스는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느낄 수 없었던 커스텀 샵 모델들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여러가지 사운드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상판에 사용되고 있는 프리미엄 등급의 시티카스 플러스 그리고 빈티지 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골드네라 스켈럽의 아드론 닥 브레이싱은 이 기타의 사운드를 굉장히 밀도감 있고 색채감 있는 사운드를 통해서 시원하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링에서는 깨끗한 사운드, 깔끔한 사운드에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더하면서 보다 더 표현력을 극적으로 올렸는데요. 추구판에 쓰고 있는 이스트 인디안 로즈들은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 거부감 없는 사운드를 통해서 연주자들이 어떠한 표현을 하든 그것을 100% 보여줄 수 있게 기타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도 헤드 플레이트, 지판, 브릿지 이 모든 일레인은 스탠다드 시리즈 그리고 커스텀 샵 모델들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시리즈 D42가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단점을 잘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D42 커스텀 모델들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여러가지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제작된 D42 모던드럭스 모델 과연 그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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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